그 기회에 이제 조금씩 해가면서 맞춰지고 자기의 이 환경에 연하굴 때렸고 왼쪽 높게 떴습니다. 다중간 담장 넘어갑니다. 밀어서 홈런 한윤섬의 시즌 22호 철벽같은 라이언 와이스를 상대로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리고 있는 ssg 랜더스 5번 타자 한윤섬 초구 2구는 변화구가 다 볼이 돼서 다 헛수윙을 했는데 결국은 상근째는 조금 더 더 계적이 툴 계적이 높은 것을 한윤섬 선수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세 개 연색 수윙에서 세 번째 만에 결국은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윤섬 선수는 9월 첫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스윙 커브인데 타구 속도 시속 157km 전광판의 득점 칸에 처음으로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써집니다. 스윙 선진으로 원아웃 스윙 선진으로 원아웃 초구에 빠른 볼이 왔을 때 비스퍼트를 흘렸다가 밟았거든요. 오태근 선수가 근데 그때로 빠른 볼이었어요. 그 스트라이크 이후에 변화구가 계속 연속해서 들어왔는데 전혀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는 오태근 선수가 그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한 것 같은데 카운트 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볼 속으로 유인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높았거든요. 그녀를 한윤섬 선수가 놓치지 않고 이걸 속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발사락도 26.9도 이 거리는 120m 측정이 됐습니다. 화재군 스윙